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난 20년 전 30년 전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딤프를 만드는 보조개 수술이 아주 많이 유행하였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자취를 감추었을 정도로 없어졌습니다 이게 보조개가 안 이뻐서가 아니라 수술로 만든 보조개가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즉 보조개는 웃을 때 싹 나타나고 울면 심각하거나 울 때는 없어져야 하는데 수술로 보조개를 만들면 이건 뭐 울 때나 웃을 때나 심각할 때나 근엄할 때나 보조개가 파여 있으니까 무서운 얼굴인데 입꼬리만 딱 이렇게 올라가는 초코형 얼굴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이죠 눈 및 애교살의 경우도 웃을 때는 샥 하고 나타나고 심각할 땐 뭐 거의 보일똥 말똥하게 이렇게 없어져야 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애교살이 불뚝 튀어나와서 들이대고 있으면 정말 성형한 티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년에서도 예쁜 애교살은 어떻게 만드는지 애교살이 적절하게 있게 되면 얼굴 처짐이나 긴 얼굴이 얼마나 캄브라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형외과적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태궁 관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태생이 눈이 뭐 좀 억울하게 좀 작게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눈썹을 눈에서 멀리 이렇게 해주면 눈썹 아래부터 눈까지를 다 눈으로 인식하여 시원한 느낌을 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미인도에서도 눈이 아주 째까났지만 눈썹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답답하거나 그런 인상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썹이 눈의 위쪽을 확장하는 개념이라 그러면 애교살은 눈의 아래쪽을 확장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얼굴형을 분석해 볼 때 얼굴 외곽선에 비해서 눈, 코, 입, 안고 즉 이목구비 사독관상이 비교적 약하며 눈 밑에서부터 윗잎까지의 중안부 여백이 넓고 길 때 애교살이 적절하게 솟아오르게 되면 눈의 아래쪽에 확장이 되는 셈이어서 확장된 것만큼 즉 애교살의 크기만큼 중안부 여백을 잡아먹게 되어 얼굴이 작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보시면 애교살을 만드는 것이 얼굴 비율에 특히 중안부 긴 얼굴형에서 중안부 길이를 얼마나 줄여질 수 있는지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중년에 눈 밑 하한검 수술을 하더라도 왼쪽과 같이 눈 밑에 주름이 하나도 없게 판판하게 하는 것보다는 오른쪽과 같이 굴곡지게 함으로써 얼굴을 한결 작고 귀엽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제가 눈 밑 주름을 판판하게 없애주는 눈 밑 지방 재배치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교살이 저명한 이 여성분의 얼굴 분석을 해보면 언뜻 보기엔 중안면부가 길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골격성 뼈의 길이죠 골격성 중안부 길이가 눈알 그 중간부터 윗니발과 아랫니발 중간까지의 거리 즉 하얀선 사이의 거리인데 도타운 애교살 살집으로 인하여 눈의 아래쪽에 그 빠운 다리가 눈 밑 애교살 아래쪽까지 확장됨으로 인하여 위쪽 중안부 여백을 잡아먹게 되는 것이며 특히 이분의 경우 입꼬리를 올리는 대광대 근육 및 입술 전체를 올리는 윗입술 올림근의 힘이 세서 웃을 때 잇몸이 보이는 거미 스마일이 나올 정도로 노란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비율의 대표적인 연예인이 이유리씨로 이유리씨의 경우 그 상악골의 길이는 긴 반면 인중 길이가 짧아서 이렇게 웃을 때 잇몸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악골의 수직 길이가 길매도 불구하고 위에서는 애교살로 잡아먹고 아래에서는 그 윗입술이 위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중안부 짧은 얼굴이 되는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인데요 제가 어린 딸의 얼굴 비율이 어머니가 되면서 이렇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두 눈과 입에 이 삼각형이 길어지는 게 노화되는 얼굴 비율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위아래로 중안부가 짧아져 보인다면 한결 어리게 봐줄 수 있는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사진은 그 전형적인 몽골리안 얼굴에서의 애교살입니다 동양인은 보통 광대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또한 광대 살이 서양인보다 두꺼운데요 그래서 웃는 표정을 짓게 되면 이 광대 근육이 입꼬리를 당겨 올리면서 눈꼬리와 입꼬리의 살이 파란 점선 원 모양으로 붉어지게 됩니다 즉 관상학적으로 얼굴살 육질이 많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예쁜 여자 얼굴에서의 3대 살집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교살이 대표적인 육질이므로 이렇게 앞광대 얼굴살이 많은 육질 과잉의 얼굴에서는 자칫 비율이 맞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그 앞볼살이 그냥 띠룩띠룩해서 예쁠 가능성보다는 애교살이 도톰한 경우가 더 예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앞광대 지방이식이나 앞볼필러는 아주 조심하여야 하는 대신에 애교살의 긍정적인 부분은 아주 활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애교살을 만들 때 중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경우도 눈동자에서부터 위치와 아래치와가 만나는 부분까지의 골격성 중안부는 깁니다만 도톰하게 애교살이 나오고 윗니가 적절히 보여서 육질성 중안부는 짧아 보이는 비율입니다만 여기 애교살이 이렇게 볼록한데 또 그 아래쪽에 볼록하니 나온 눈밑 지방 처짐으로 인해서 그 더블 버블 그러니까 동그란 게 두 개가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더블 버블 현상이 생겨서 노화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애교살만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애교살 아랫부분도 깔끔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울룩불룩 하지 않은 매끈하고 예쁜 황금 라인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중년에서도 예쁜 애교살을 만드는 법과 애교살이 있음으로 인해서 중안부 긴 얼굴 노화가 되면 중안부 긴 얼굴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안부 긴 얼굴에서의 애교살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중안부 비율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0년 전, 30년 전에는 정말 이 보조개를 만드느라고 엄청 이렇게 많이 여기 볼을 이렇게 파고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안 하는 것은 그게 너무 인위적이라서 그러니까 보조개를 해서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성형한 티가 나고 인위적이라 그런 수술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인데요 요즘에도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애교필러를 맞아가지고 눈 밑에다가 그냥 도토리묵 한 사발을 이렇게 뚝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는 그런 남자 연예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여자 연예인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강남에 가면 그런 강남 언니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냥 여기 도토리묵을 주렁주렁 달고 다니는 그리고 또 그게 10년, 20년 지나게 되면 그 필러는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게 뭐 필러는 금방 흡수된다고 하는데 제가 흡수 안 된다고 동영상을 여러 번 올려드렸듯이 흡수가 되지 않고 밑으로 이렇게 흐르면 그냥 마스카라 이렇게 번지는 것처럼 이렇게 10% 등등하게 이렇게 밑으로 쳐지는 것이 볼 수 있는 그 마스카라나 아이라이너가 이렇게 물어서 막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애교살을 만들 때나 뭐 그럴 때도 아주 좀 과하지 않도록 성형한 티가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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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